네. 이번에 풀어본 문제는 2021학년도 사관학교 나형 24번 문제가 되겠습니다.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. 이번 문제는 부등식 2 더하기 로그 3 분의 1의 2X 마이너스 5가 0보다 큰 것을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X의 개수를 구하라는 로그 부등식 문제가 됩니다. 로그 부등식에서 가장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진수 조건이에요. 항상 이 부등식을 풀 때보다 진수 조건을 생각해야 됩니다. 우리 첫 번째 진수 조건부터 좀 생각을 해주고요. 진수 조건은 뭐예요? 해당하는 진수 2X 마이너스 5가 5보다 크다 0보다 크다가 되겠죠. 따라서 해당할 때는 X 범위는 얼마보다 얘를 넘어가고 1을 나눈 2분의 5보다는 크다부터 시작을 해줄 거예요. 그 다음에 이 로그 부등식을 좀 풉시다. 로그 부등식 푸는 방법은 뭐예요? 일단은 뭐 이쪽에 로그만 있고 여기 0이니까 얘를 넘길 건데 좀 잘 보면 문제가 여기가 3분의 1이잖아요. 이 3분의 1 같은 건 밑을 1보다 큰 쪽으로 좀 바꿔줄게요. 이유는 여기가 3의 마이너스 1승이 되면서 해당하는 마이너스가 앞으로 나오면서 여기를 마이너스로 두면 우리는 실제로 얘를 넘기면 플러스가 되잖아요. 즉 우리는 이것을 지금 3의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붙이고 얘를 넘겨서 얘가 2가 얼마? 로그. 3의 2X 마이너스 5보다 크다라고 해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잖아요. 맞죠? 자 그럼 뭐하면? 이거 로그 부등식 푸는 건 간단하죠? 밑은 1보다 크고요. 그렇게 되면 이 3을 이쪽으로 밑으로 넣어서 3의 제곱. 즉 9가 2X 마이너스 5보다 크다가 되겠다. 따라서 우리는 5를 넘겨주고요. 2를 나눌게요. 그러면 X는 14, 2로 나누니까 7이 되겠다. 따라서 X 범위는 2분의 5보다는 크고요. 7보다는 작다. 그러면 써볼까요? X 범위는 2분의 5보다는 크고 7보다는 작다. 그럼 들어갈 수 있는 정수는 얘가 2.5니까 X는 얼마부터? 3부터 어디? 4, 5, 6까지 해서 딱 몇 개가 들어갈 수 있다? 4개가 들어가겠죠. 됐어요? 그래서 만족하는 다음 몇 개다? 4개죠. 그래서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